3관왕 여정의 감정적 충돌 전유진, 아이유, 헨리, 김재중, 4명의 강력한 도전자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쟁은 그야말로 전설이 될 만큼 뜨겁습니다. 전유진, 아이유, 헨리, 김재중은 각자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투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선보이며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유진, 3관왕 도전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 전유진은 현재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 표현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특히 글로벌 팬들의 열렬한 지지로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3관왕에 오르게 된다면 단순히 한 시대의 트로트 아이콘을 넘어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녀의 트로트 음악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감동을 주며 대중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음악에 대한 애정을 물려주셨고 전유진은 어려서부터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팝 음악에서도 그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대에서 보이는 열정과 에너지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공연 중에도 팬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헨리는 바이올린,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클래식, 팝,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과 연기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헨리의 음악은 감동적이면서도 혁신적입니다. 헨리는 바이올린,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클래식, 팝,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과 연기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유, 감성 발라드의 여왕 아이유는 그녀의 독보적인 감성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헨리의 음악적 여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다루는 음악 천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헨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곡들은 항상 신선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지니며 이는 그가 매번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헨리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그의 유머 감각과 매력을 발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헨리는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유, 감성 발라드의 여왕 아이유는 그녀의 독보적인 감성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가창력과 작곡 능력은 여러 번 인정받았으며 그녀의 앨범은 늘 상위권에 랭크되며 그 인기를 증명해 왔습니다. 아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앨범은 그녀의 감성적이고 솔직한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이유는 그녀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매우 겸손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좋은 예를 보이며 그녀의 성실함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지하고 따뜻한 성격에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주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유는 그녀의 노래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성격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재중 음악과 연기의 경계를 허문 독보적 존재 김재중은 록과 발라드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음악과 연기 양쪽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이고 그의 연기는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강력한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음악적 열정은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진지함과 헌신에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해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솔로 앨범은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그를 한류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김재중의 음악은 감성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가 고백하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재중은 연기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항상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과 연기는 항상 진지하고 그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자주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합니다. 김재중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의 매력은 끊임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글로벌 열기 이번 투표에서 팬들은 각자의 아티스트를 위해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 아이유, 헨리, 김재중의 팬들은 글로벌 팬덤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치열한 응원전을 벌이며 각 아티스트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투표를 넘어서 각 아티스트의 음악적 매력과 팬들의 사랑이 결합된 거대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아티스트의 팬들은 그들의 예술적 기여와 진정성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매 순간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음반 판매와 투표 결과를 넘어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서로 소통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의 응원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